아 그냥 갈까? 그냥 가자 어?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그래 가보자 저 섬이 맞다면 말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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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아 보인다 보인다 지금 보여줘 아냐 게이지 까여지고 있어 지금 체력 점점 달잖아 아 피부 개 역겹다 보기 지금 하하하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하하하 아 정말 미안해 하하하하하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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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생각 버려 흠흠 왜왜왜 너 한 개야? 어 일단 내가 너보다 좀 더 빨리 닫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너 피 몇 칸이야? 그치 한 칸 딱 남았어 아 그럼 됐어 가시겠어 가시겠어 나 나 반 칸 남았거든 너보다 일단 너보다 나야 먼저 내가 뚫어질 거야 아 근데 배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아아 괜찮을 것 같아 하하 근데 약간 그거 같다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뭐냐 무슨 강 건너는 배 있잖아 음 죽음의 강 건너는 죽음의 배 싸고 스틱스 강인가? 그거 같지 않아? 아 이 배가 커져서 속도가 느려진 거래 아 그럼 그 닫을 넣어야겠네 아 돛? 음 자 유언을 미리 피 몇 칸? 반 칸 딱 반 칸 조금 내려가고 있어 야 너 그 지금 어 배가 왜 멈춰? 어어어어 아 아냐아냐 왜왜왜 그 우물 만드는 재료 집에 가자마자 설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사이좋게 두먹음씩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내먹으면 안 돼 오케오케 그 어 어 이게 이렇게 느려보여도 그래도 걷는거나 뛰는거보단 빠를거여 그치 훨씬 빠르지 아예 물쪽으로 가자고 그냥 어어어 어어 그래 음 밑에 뭐 왔어? 선생님 왔어? 들려 들려 바닥에 백수새끼 할거 없어 가지고 맨날 쫓아 나이미 나오고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쫖쫄쫄쫄쫄쫄나σι 자 나지금 이제 삼 분 일 이케 좋아아 딱 왔어 갔어 오오옿 흫ㅎ헿ㅎ헤헤헤헤헤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흔들여갖고 밖으로 뛰어나가잖아 시발아 나한테 막혀 나한테 막혀 나한테 막혀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저장합시다 오케이 저장 어... 야 저 육하 봐라 아 나가 아... 아니 난 나 지금 체력도 달고 다 달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살아있는 그대로구만 제작자 구렛나로 딱 뽑아버리고 싶네 으하하하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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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안 들고 그냥 흥건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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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제가 나갔다 오는 거 의미 없어요 그거 바로 버그 걸려요 이게 둘 다 버그가 걸리는 거라 상관없어요 얘만 버그가 아니라 나도 버그인데 얘가 이렇게 싱크 맞추면서 어 회복이 돼 흐흫 새로고침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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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정도 재미 아니었으면 이거 기다리면서 안하는데 흐흫 흫 당연하지 삭제했지 벌써 흐흫 파크라이너 이랬어 봐 바로 삭제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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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그런구나 오케이 또 스태스에 박살났고요 기대도 안합니다 이제 혹시 여기 내가 벌어놨던 도끼랑 다 어디 갔는지 알아? 전혀 모르지 가지고 있네 왜? 너 또 네고도 100으로 보이냐? 흐흫 이미 100이야 5.2%짜리다 Science 호자가 호자 자아... 그...밧을 좀 늘려야겠는데 오오! 이거 나무는 개면 안돼? 어, 어 유카만 개 어 야자나무도 심은거야? 아니 야자나무는 안심어져 오오... 나 이거 죽는소리가 안나 버그 아닌가? 보통 버그잖아 흠흠 이거 왜 유카를 캔네 유카가 또 버그 어머 씨발 고기가 다 썩어버렸네 너무 좋다 아 얜 아직 덜 자란거구나 흫흫흫흫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라지 미트 썩었네 씨발 어그가 맞나보다 뭐야 흫흫흫흫흫흨 Ach 이거 내가 뿌리는거 보여이거? 흫흐흫 Birth 엏어 뭐, 쩄나보염 알 수가 없네 나 아이템 죽는소리가 안나 대단하니? 상관없다 야 우리 이 섬에 이제 야자잎이 없어서 큰일났네 그거 6화로도 된대 아니 근데 일단 그 우물 설치하려면 야자잎이 들어가도 야자잎도 투입해와야되는거 일단 급한대로 좀 구하긴 했다 야 우리 이제 야자잎 좀 쓰면 안되겠다 자 뭔가 악순환이지 뭔가 점점 나아진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네 게임이 그것이 생존일 수도 있어 이게 정석일지도 자 배를 업그레서 생활해야될 듯 또 머릿속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좀 사 나아졌어 왜 난 아니지 어? 어 만들긴 했네 어 나아져 형편이 나아지고 있어 음 좋다 음 음 세개나 됐어 이거 뭐 그거? 물? 응 언제 그렇게 많이 넣었대 나 여기 떨어뜨려 놓은 야자잎은 진짜 먹으면 안된다 개 보물이다 이거 야자수잎을 수입을 해와야겠어 그 다음에 배에 우물 설치 안돼 아니 근데 야자수 많은데 우리 섬에? 어 그래? 너 말고 있잖아 뭔가 왠지 얘네들 냅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고기 하나 구워줬으니까 먹어 아이고 이거 랜턴이 없어서 유카이 다 떨어졌네 야 그 붕대를 만들려면 천 만드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손을 못 댔어 재료가 없어서 나 유카잎 하나 더 털었는데 어디갔지? 유카잎? 여기 유카나무도 자랐어 또 하... 하... 왜...? 뭐가 많이 없다 우리 구유 어쩌구 하더니 또 막상 뭐 설치하려니까 안보이네 그렇다니까 우리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천만드는 작업대 이거 필요하다 와.. 도끼도 없고 극혐이네.. 뭐가 필요한데? 응? 아니잖아요 딱히 뭐 도끼 필요해 도끼 도끼 하나 줘? 아니 나 만들어야되 너한테서 나오는거 내구도가 나 하하하하 ㅋㅋㅋㅋㅋ 뭐라? 줄 하나랑 합쳐야겠다 오우, 시랄 됐다, 어우, 튼튼한 도끼 만들었다 없다 돌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,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되나? 밧줄 4개? 뭐가? 밧줄 4개 필요해, 이제 공교롭겠다, 나도 밧줄이 필요해서 그 그거 만들려고? 천 만드는 거? 아니 농사 아 근데, 내가 6화점 많이 따놨는데, 저기 없구나? 아까 네가 버려놓은 거 있길래 찾아보려고 가는데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 이거 써, 이거 아, 오케이 이거 야자소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, 다 어디 갔지? 아, 저기다 찢어 이거 잘하겠지 아, 드디어 드디어 안되냐 이거? 아 여기가 이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 도끼가 사라졌네 좋아 아, 완전 ASMR이네 됐다 아 아 이제 살 것 같다 흐흫 아 그 다음에 천 만드는 거 어, 맛참내 만들었네요 아 야, 우리 야자 수입 존내많은데 우리 섬에 어, 그래? 많으면 좋지 천 짜는 게 얘였죠 밧줄 4개 낙대기 6개 이게 지금 안 보이나봐, 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상황이 되나 심어야 돼서 바빠지 잔나 웃기네 왜 저렇게 캐가지고 와 어? 부캐 아니에요 됐다 아 저게 살아있는게 아니겠지? 맞을걸? 피피를 심어야되나 아니면 물 심어야되나? 알로에? 알로에 필요있나 이거? 필요 없을거같은데 이거 아주라는거에요 어디다쓰는거에요? 이거 막 심을만한게 딱히 없달까? 당장에 너 밧줄 몇개있어? 다썼어 아 하나있다 오 하나만줘 오케이 어 이제 만들수 있겠다 뭐야? 밧줄 가져왔냐? 너 pp 떨어뜨렸는데? 아 내 pp는 왜 안좋아? 이게 이게 밧줄자 이게 천 짜는거 아냐? 어 맞겠다 어 맞은거 같은데? 아 아 천 짜자 룰 맞네 근데 어떻게 천을 만드냐 이거? 재료 들고 근처 가야되는거 아냐? 재료가 뭐지 이게? 어 아 아 입 몇 입 네개 육하입 어? 야 니 이거 우와 열매 그 따 따 따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아 또 심어? 다 심어야 돼 지금 나 그거 할라고 지금 그거 한거야 어 참아 참아 달아보이는데 아니야 저거 고기 먹어 저기있어 아아 아 그래? 넌 뭐 먹어? 그거 니가 구워놓은거 고기 pp를 계속 들고 있는데 너 pp 안들고 있는데? 꽃게 올려놓은거 존나 귀엽네 일단 육하 심고 자 일단 pp보다는 아무리 봐도 이거예요 pp는 어쩌면 하나 심으면 된거야 근데 뭐 pp 하나 먹으면 막 체력이 풀피 되거나 이런건 아니겠지? 그런거 아냐 그니까 저게 체력 회복이 아냐 그냥 그거야 피부같은거 치료할때 쓰는거 이것도 저게 나는 pp를 왜이렇게 많이 ㅅ 아 선 넘네 아만 아 하아.. 밧줄을 만들려고 나무를 캐다가 칼이 부러져서 칼을 만드는데 밧줄이 들어가네 야 일로와봐 저장 한번만 해봐 저장 안될걸 어? 저장 안될걸 이리다가 다 해봐 또 구하러 나가면 되지 안 돼 나 또 ESC도 안나와 아 왜그러지 강종하고 갔다올 나도 껐다 켜줘 넌 한번 껐다 켤까? 느낌 쎄야 아니면 이게 너가 나갔을때 저장을 해서 그런가? 네 그 말은 이 게임 병신이라 일단 한번 들어와봐 내가 너 들어온 다음에 저장을 다시 할게 응 나 혼자있을때 저장하지 말아야겠다 코드 그대로지 응 아니야 농사지은건 나가리 안됐을거에요 이제 서버에서 저장된거라서 괜찮을거에요 너한테 신청 안왔다 아직 너한테 신청 안왔다 아직 나 이제 이제 했어 이제 게임 다 시켰어 아직도 노네임으로 뜨냐? 아까부터 한번도 우비라고 바뀐적 없어 왜 안받아줘? 어 이제 떴다 이제 떴다고? entering 오묘한데 느낌이 음...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아까 그 열매 날아가면 나 진짜 못 참는다 열매 두 개 심었거든 그거 날아가면 진짜 나 가만히 있잖아 농사 다 부셔버려 어이 뭐야 켜졌네? 다행히 아직은 있어 저장아 저장 이리 와봐 어어 잠깐만 음 저장 됐거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존나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응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 있잖아 다 풍져 남아있어 하아 거기 지금 너 거기 지저분 아냐 지금? 지금 너 내가 화면 보면 아마 까물어칠걸? 상자에 오만 가지 다 피어있어 지금 하아 하아 왜이렇게 해 이리로와봐 이 도끼 한번 주워봐 이거 도끼 보이냐 이거? 내 발 아래 있는거? 주워져? 어 나 그거 도끼 주워지지가 않아 뭔지 모르는 애야 내고도 이 이 점 몇 퍼센트 짜리 도끼야 이 점 4퍼센트 다행히 지가 이해가 안되네 아 그니까 이게 어어 드디어 천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어 어 와아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죠 빨리 다 갈라버려야지 재밌는데 버그천국이요? 그 2%짜리 도끼 혹시 썼니? 아냐 줄까? 이게 지금 부목 아직도 하고 있네 없다? 깨진게 그럼 그런가 보다 가끔 내가 들고 있다가 깨진게 야 시발 내 인벤토리에서 안 사라져 하하하하하하 바로 그거야 내가 늘 겪는거야 그거 포기해 그 새끼는 너랑 평생 함께야 에꾸기 전까지 하하하하 아아 이게 뭐야 이벤토리에서 회색돼갖고 꼭 한 칸을 처먹지 도끼 도끼나 만들어야겠다 그럼 아니 이게 뭐야 도끼 만들자고 도끼나 만나요 우리 고기가 다 없나 이제? 다 썩어버렸네 이거 음 사냥 해야돼 우리 아니 사냥 뭐하래 여기 좀 존내 많은데 뭐가 존내 많아? 물고기 몇말를 잡아놨는데 여기 봐봐 일단 도끼랑 나이프를 먼저 만듭시다 저 어딘가 어딘가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옷 뭐했다고 옷이야 어? 뭐가 옷이야 이제 됐어 이제 이건 이제 완벽해졌어 밧줄 두개 우리 밧줄이 없지? 없지 여덟개 와 저거 인벤토리 차지 진짜 저렇게 그냥 하는거야? 예 와 쩐다 아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아니야 그곳에 시마 엔진이고 뭐고 다 떨어져나와잇 뭐야 도끼 하나 숨겨져 있는데? 깜짝 선물이야 뭐야 어? 줘봐 안 먹고 있어 여기 있어 상자가 많은 자리에 그거 내 예전에 만들었다가 잃어버린거 2%짜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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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맵 주변에 있는거 다 캐걸인거냐? 없는거냐 이제 없을거야 야 가짜란소리 아냐? 아 슬슬 배고픈데? 배고파? 야 나 불 불 좀 피워줘 나 죽을라 그래 배고파 불을 너가 피워야돼 내 앞이면 또 지랄라서 음 아 왜 아니 난 코코넛을 버렸는데 도끼가 버려져 희해할 수가 없어 아까부터 나도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분명히 들고있는건 다른건데 바뀌지도 않아 아이템이 네 여유가 없는 생존게임이에요 이 컷 아 진짜 이렇게 여유가 첫째도 봤지 둘째도 봤지 Oh 으항 음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이씨 아 돌칼도 되나? 부서지는거 맞나 이거 대기야 돌칼도 자 줄이 이렇게 누가 호호 이걸로 만들어볼까? 무겁진 않겠지? 아 잠깐만 이걸로 하면 더 무거워서 지랄나나? 어 어 뭐 무게 차이 없을걸 그래? 야 코께 죽였냐? 어? 태풍에 날라온 코께 어디갔어 벌써 배갈라갖고 램비위에 올라가있지 잘 먹었네 어 야 이거 돌칼로 이거 안돼? 어 고기 못갈라? 갈라 돌칼로 하는거야 아 그 칼 말고 그 밧줄로 한번 엮어서 진짜 칼로 만들어야지 밧줄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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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해 왜 우리 육화농사 왜이렇게 안되는거야 야 한번 갔다가 지금 털고 온건데? 어 그래 난 제일 이해가 안되는데 기가 이렇게 오는데도 물이 다 안차있다던데 나 이렇게 심하다 물이 안차있다는게 뭔 말이야? 그니까 저 농작물에 물이 안들어간다고 지금 아 그냥 시간 지나면 들어가긴 하는데 왜 이게 완전 농작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흩어여 녹는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손전등 켜서 내려놓는건 안돼 이거 들고 다닐게 이게? 됨 빰빰빰빰 오 이야 어어 잠깐잠깐 이거 뭐야 이거 야! 너 뭐야? 너 나갔다 들어왔어? 왜? 아... 왜왜왜 나 죽을거 같은데 이거 나 개한테 쫓기고 했는데 이거 창 떠가지고 아... 아 얘기를 하지 나 그냥 조용히 디스커넥 뜨길래 다시 조용히 들어갈라 지 나 지금 쳐맞는 소리 나는데? 개한테 맞고 있었어 하... 갓날이 장날이구나 괜찮을거야 개가 그렇게 무자비하진 않을 듯 개 개한테 죽은게 몇번인데 그런소리를 내 죽이진 않았잖아 그냥... 넉다움만 시켰지 괜찮아 어... 개가 나... 내... 다 찢어먹고있는 소리네 어? 니 뒤에 개 니 뒤에 개 어 잠깐 나 못음직어 나 이거 이 게임 멀티 들어가면 못음직어 됐다 와... 나 왜 돌칼 하나밖에 없어 시바 다섯... 세개인가 처만들어놨는데 또라인간이 아... 아 잠깐만 어 야 야... 게임 끝났어 왜왜 어? 게임 끝났다고 아 디스커넥 떠서 뭐야 무슨 소리하게 오케이 월드가 사라졌다고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뭐 개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유다히 시미를 생존하고 딱 끝 다시 만들어봐 어? 개오바야 개오바야 아 시발 뭔가 세이브 파일같은게 하나 있긴 한데 이게... 하... 이게 뉴게임이었다고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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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리가 있나 또 부려 어 시발 뉴게임 아 에이 코드 다시 보냈어 코드 다시 보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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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라고 저... 아... 거짓말 이 세이브를 고르는게 없어요 그냥 내가 세이브하면 그냥 제 마지막 게 저장되는 시스템인데 방금 뒤지면서 그냥 그게 월드가 날아간거 같애 아니 근데 나 들어와 있었는데 왜 너가 아직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안드로본 판정이었나보지 그냥 움직이고 있었는데 뭐 들어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아직 뭐 될 수도 있어야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있으면 그냥 방종이지 뭐 도라이봉 나 아직 꿈을 펼쳐보지 못했는데 나도 마찬가지 나 닷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 대농장 대주부가 되고 싶었는데 아직도 스딥을 믿냐고? 으허허허허 흐흐흐흐흐 이X 이뻔 흐흐흐흐흐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흔 그렇게 악작같이 살아남았는데 가냐 이렇게 오래 싱크를 오래 맞추는 건 아직 우리 월드가 살아 있다 오 그래서 왜 낮이지 잠깐만 일단 다시 있는 걸 봐서는 그렇게 전으로 오지 않았 아 아 오케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어 꽤 많이 왔어 근데 꽤 예전으로 돌아왔네 뭐 어디 돌아가고 있는 거랑 아니야 아니야 뭐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저장 저장 다시 하실 아니 뭐 이제 저장 뭐하러 해 여기서 저장 돼서 시작한 건데 진짜 게임 진짜 게임 맞다 어 막 그렇게 나쁘진 않 최악은 아니야 그치 최악은 아닌데 겁을 줬네 너 혼자 죽으면 월드 사라질 수 있어 격고를 겁주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얘가 개미 털기인가? 제발 잘 되자 대단한 게임이야 우리가 저 아까 물먹는 거 세 개를 만든 게 맞지? 으흠 으흠 개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야 돼 그 새끼 겁나 갑자기 막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멧돼지가 더 극혐이긴 한데 개새끼 잡아야겠다 어딨냐 멧돼지는 그나마 소리라도 들리지 나 개 잡는다 저장 한번 하고 잡으면 안되냐? 아니 저장 어차피 최근이라 괜찮아 아니 내가 지금 뭐 힘들어서 아 뒤잡았어 잡았어 아이새끼 개새끼 뒤잡으면 이길 수 있다 가끔 나는 뒤보븐스도 때리던데 맞아 그러기도 해 피피를 심을까? 감자를 심을까? 유카 유카 나 유카는 이미 없어 심을게 다 심어가지고 있을걸? 나 아까 봤는데? 어딨는데? 그.. 그거 심은거야? 아 여기 골라있던거? 응 뒤지겠다 깜짝깜짝 육아 부캐를 들고 다니는거 같다고? 아니 근데 나 어디서 봤는데? 어디서 봤지 육아를? 기분탓인가 육아나무? 야가 나 불 좀 피워줘 고기국게 잠깐만 잠시만 이게 가짜 육한지 봐야겠네요 가짜였네요 아 진짜 씨발 저 야자수 밑에 깔려있는거 아니냐고? 확인해볼게 집 앞에 있었다고요? 그죠 어디있죠 그죠 상자인가 어딘가에서 나 본거 같은데 다 홀트인데 저거 나 불 좀 피워줄 수 있니? 기다려봐 바빠 잠깐만 하 계단 옆에 있다고요? 그거 한거라니까요 여기 네 숨겨진 도끼 있네 그거 손대고 싶지 않아? 왜 또? 그거 손대니까 자꾸 뭐 없어지는 그냥 내가 피우 뭐 좀 좀 좀 좀 좀 좀 우리 돌 다 어디갔냐? 안보임이 없는걸꺼야 에잉? 돌 많이 들고 왔던거 같은데? 안썼어? 아니면은 우리 거기 밑에 있지 않나? 배에 1층 상자에 없네 아 2층 상자에 8개 있다 여기 어 근데 우리 3층 상자가 어디갔냐? 그거 어디갔니? 떨권나 어디? 뭘 붙인거야? 태풍에 날아갔다구요? 그런게 어딨어 저 개 사라 돌아왔네 우리 입속으로 분명히 넣었는데 개가 사라 돌아왔다고? 그 바람에 날려왔다는 개 있잖아 아 아 흐흐흐흐흐흫 그 또 마사트 풀어 뭐 뒤지게 된게 야야야 내 친구 오우 도대체 이거 레벨 4는 없대 열리는건가 얼마나 레벨업을 아 부러웠어 아 부러웠어 아 부러웠어 아 부러웠어 스모커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거 참 많네요 이거 어가 스모커가 필요하네 이게 왜 필요해 바른요리 방법인가봐 뿐연 아니야 뿐연 그런거 봐봐 뿐연 뭐 어떻게해 글쎄다 너 지금 배고픈 수치 어떻게 돼? 나 영등 오우 직전 고기 익는소리난다 오예 뭐가 이거 뭐 여기 어 이거 만들기 있지 않을까 재료가 있을것 같애 야 근데 나 이상해 나 이거 돌칼 들어도 어 생선 손질이 안되 어허 음 바로 안 구워져요 그게 되면 어제지 우리 육아를 모으는 여행을 하자 난 출발해도 돼 육아와 그래? 안 구워져요 나도 출발해도 돼 나 고기만 먹으면 돼 구워진거 먹어 오케이 물 먹으면 나 출발 출발주면 끝 가자 끝 폭포는 거 몰아칠 때 가야 됩니다 간 줄은 없지 우리 없지 없지 오케이 야 완벽해 가자 가능할 것 같다고요? 잠깐만 야 잠깐잠깐잠깐 왜 우리 상자 하나 넣어야 돼 아우 챙겨봐 잠깐만 상자 하나 챙길게 상자 하나 챙길게 나 챙겼어 챙겼어 자 그럼 우리 등 어딨어? 야 저장하고 가자 아 그래 좋은생각이다 돌사하는거 좋아한다 웃기네 오 웬일로 저장이 되냐? 우리 오히려 게임오버가 한 번 된게 월드정화가 됐나? 그럴 수도 있어 나 지금 체력까지 차는 상황이거든 뭔가 행복한데 좀 오 이거 모터 단거야? 작동 안돼 근데 아 샤발 이거 안된다 겹쳐서 아 개같은거 안떠 안떠 그런거 없는데 저거 나 아침만이 안보이는데 왼쪽으로 가자 오 안돼 뭐야 뭐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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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등 밑에 떨어뜨렸어 주워와 빨리 그게 네온카게야 이게 밑에 상어있는데 일단 가자 어쩔수없다 출발 나 주워올게 낮에 갔다오면 되지 주워올게 아이 낮에 가자고 주웠다고 우리 아예 그냥 방향을 남서 북서 이런데로 가지말고 응 정화서 정화서 가자 딱 한 군데로 정화서 어디지 출발 아 나 지금 나침반이 안보여 달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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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틀어봐 오케이 더? 잠깐만 일단 쭉 가봐 아니 근데 돛을 두개나 달하는데도 생각보다 안빠른 느낌이네 아 씨발 안보여 짜증나네 이거 꺼야되나? 아 이래도 안보여 저도 도시 두개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안빠른가봐요 꽤 똑같은 아니 아까보다 빨라 아까보다 빨라? 왼쪽으로 좀만 가줄래? 네 왼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할때 꺾어줘 어 보이고있어 지금 달빛 반대로 서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을 준비 야 근데 배가 무거워지니까 좀 배가 안정적이다 그치? 어 훨씬 좋은데 자 꺾어줘 오른쪽으로 확 꺾어줘 확? 어 90도 꺾어줘 45도 오케이 됐어 좋아 조금만 더 살짝 왼쪽으로 갈까? 살짝 왼쪽으로 갈까? 오케이 좀 더 좀만 더 왼쪽으로 오케이 완벽하거든 방향 이대로 쭉 가면 돼 오 배가 이게 약간 안정적이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려면 무조건 북쪽으로 가 여기서부터는 미지야 몰라 섬이 있는지도 몰라 어? 섬이 있다 확실히 느려진 것 같냐? 아니지 안 느려졌지 모르겠네 난 그대로인 것 같긴 해 그치? 개간네 근데 아까보다는 빨라졌어 아까 하나 있을 때보다는 어? 아니 이걸 접으면 그런 속도가 아까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그냥 아예 그냥 개수에 따라서 기본 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야 모르겠네 집에 모터 재료 많지 않냐고요 많죠 아 그러네 이거 반대로 날았으면 후진 됐겠네 와 그걸 생각 못했네 똑똑하다 이거 진짜 그렇게 했으면 후진이잖아 우리 저쪽 섬 가면은 바로 쉘터 하나 먼저 안을자 음 고래다 고래 약간 우리 고래랑 비벼도 좀 아니지 그건 맞지 아냐아냐아냐 이 섬으로 가자 아 아예 이거 아 그래 왜? 아냐아냐 일단 쉘터 만들고 쉘터를 먼저 만드는게 제일 빠르 해뜨기 전에 네 와 풀피 됐어 음 느려지는거 없다 똑같다 속도 부셔야겠다 아니 근데 부술 필요까지 있나? 반대로 다른데 아 후진용으로? 응 차라리 후진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됐어 오케이 갑시다 나 금방 부수니까 이것만 잠깐 부술게 해 나 지금 도끼 만들어야 돼 유카 먼저 찾아야돼 유카 좀 자 뭐 없는건 아니지 어어? 부수 유카 노쇼? 흐헣 개오바인데 꽃게있다 꽃게 오케이 이 섬의 육하가 그 모양이지? 좋아요 오케이 후진 시스템 탑재 완료 후진 되나 한번 해봐 됐어 돼 돼 오케이 후진까지 후진 완료 여기 쉽게 두 마리 정도 있는 듯 야 육하만 없니? 심하네 진짜 없어? 오! 심한! 어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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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이고 그런데 구아바를 획득했으므로 구아바를 땅에 아니 여기 배에다 실으면은 우린 이득권 장사를 우리 배 어딨지? 오! 오케이 쉽게 컷 나이스 우리 배 어딨냐? 오! 그 아마 멀리 안 갔을거야 찾았어? 찾는 욕 나오겠지 쟤 보이는데 우리 배? 오케이 유카 찾았어? 작게 작게 존내맞네 작게맞으면 네 마리네 여기 찾았다 오케이 유카 찾았어 나도 나무 하나 베어야겠다 좋아 좋아 오오오오오 개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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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나한테 오네 저리 가는? 아니 나 불가능 피다 실제로 저런 개랑 싸우면 우리가 흔방에 질 수 있지 않을까? 당연히 이기지 질 수가 없지 멋진다 아 나 이거 배에 올라 안올라가지고 개화나네 일단 맨 아랫부분에다 열매 넣어놓고 응? 아 이걸 내장을 못 먹었단 말이야? 킹크랩 겁나 무섭지 않겠냐고? 그래봐야 개새끼인데 야 이거 다 깔아서 넣은거야? 응 이제 안 흘러가 아 그래서 배가 안 움직인거 야야야 만들었다 일로와 뭘? 집 오케이 어 주변에 개 쉽게 쉽게 어딨어 주변에 있었어 아까 어디갔지 이 새끼? 저장 오케이 됐어 오 뭐야 오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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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어? 뒤질라고 개겨 요 으으아 으으아 오와바 하나 얻었, 얻었다는게 저 큰애 이섬도 진짜 볼품없다 야 하아 이섬? 코코넛도 없어 너무 좋았어 이걸 만들어야 지금 점토?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하네요 점토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도 만들 수 있긴 한데 맞지? 점토? 점토가 있어 응 그런가 봐 아니야 지금 여기 난파선 파밍 해야 돼 못 떠나요 낮이 대봐야 나 지금 밤이라서 뭐 보이질 않나 전등 넣어 갖고 있지 응 여기 어딨는데? 나 지금 이제 저거 한번 가볼라고 난파선 난파선을? 응 완전히 아 역시 물이 진짜 빨리 떨어진다 아 물 답이 없다 이거 물주머니 진짜 만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이거 만들어 물주머니 가죽이랑 뭐해서 만들면 되잖아 우리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아 만들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엔 가서 만들어 안팎은 이제 틈 틈 나 이렇게 이렇게 하얀아 물주일 이렇게 흰 앞에꺼 펴줘 앞에꺼 펴줘 어디가 어디? 우리 어디가는데? 앞에꺼 펴줘 저 바로 앞에 배갈꺼야 마음 놓고 도킹해도 돼 후진이 있기 때문에 좋아 오우 도킹 좋아 힐링게임 됐어 나 어두워 이런건 돼야 어 깜짝이야 어 깨갈건 없나 오늘 날이 흐리네 달도 안떴네 달도 안떴네 너 어딨어? 나 여기 나와봐 자 아 두개야? 굿 그 안에 괜찮아 뭐 없어? 다 털었어 나가자 여기 털었어 없어 이제 대단하다 너 어 해 떴다 야 오우 좋다 열매 넣어놓은거 존나 웃기네 그게 제일 중요해 흐하하하 아니요 이번에 갖고 온거에요 마이카하고 이건 왜 그런걸로 도망갔네 힝 힝 여기맞던거지 다음 목적지는 이 뒤에 있는 저기야 오예 하아 니가 가서 그냥 상자만 딱 먹고 오면 될 것 같은데? 이거 아래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오! 시발 아 놀랄 쑥 빠져 왜 없지 뭐 있다고? 그렇게 안보이는데 입에 아! 보표가 있네 있어 있어 어 이거 끊기 전에 여기 들어가봐야지 어? 있어? 어 별거 없네 됐다 좋아 좋아 좋았어 음 오케이 아 응 응 으읍 으흠 으흑 으흑 3 여기 주 배로 안 파선이 많아서 좋은데 Pues 으흑 콕 압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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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 으흑 야.. 좀 불안하네 아.. 씹쓰레기 뭐야 이게 다야? 진짜 서운해 와.. 어? 잠깐만 어? 저 위에 상자! 서운하다며 덜 서운해졌어 망옥이형 진짜 쓸데없다 이거 버릴까? 이건 뭐야? 와 여기 난파선 개많타야 많아? 여기도 있었어 우리 배대 뒤에도 그것도 난파선이었어 오